을에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경기도원래조회가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지사와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각종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권위를 벗어난 파격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다달이 열리는 경기도원래조회, 일명 공감소통의 날. 2일 열린 8월 행사는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숲속을 연상시키는 야외 캠핑장 분위기로 꾸며진 실내 회의장. 권위의 상징인 단상과 발원대를 없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직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정을 주제로 공정소비자가와 특별사법경찰단, 체납관리단 등 관련 부서 직원 6명을 초대.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앞으로 발전 방향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채용도 해야지 되고요. 체납관리단 교육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민원도 발생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해서 관리해야지 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 시군 담당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이 지사는 즉석에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체납 실태조사단은 지금 정부 사업으로, 전국 사업으로 제안 중이에요.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채택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인력을 대폭 늘려서.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이 지사와 직원들이 직접 얼음물에 발을 담고, 누가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하고, 수박 빨리 먹기 시합을 벌이는 등 말 그대로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소통의 옷을 입은 경기도 원래 조회. 경직된 공직사회의 수평적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